하이마요!! 하이마요! 하이마요! 오! 하이마! 나 로뽀! 진짜로! 진짜로 롬P! 둘 셋! 진짜로 롬P! 한글시 자기소개 정답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 차가워 차가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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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로드의 유일사인으로 바꿔줍니다 네 정말 오래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잘 들었잖아요 어 꼼꼼힝만 꼼힝만 띵만 명승호파우티 어 그 때 켈론이 어 어 여러분 이제 조호가의 빙빙을 비단 죽이야 드릴 텐데요 네 네 어 지금 3호의 방문이 몇 번째이신가요? 그리고 또 방문 소감리 느낌 이 부분은 우리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스누터가 오라마 헤디야! 오라마 헤디야! 아! 헤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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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호일날 아! 상관단! 상관하고 상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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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아이! 우리 3호일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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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와 관광지로 가장 팬분들도 꼭!! 정말.. 이것은 정말 너무 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엄마. 제가 원하는 여러분이 라니의 대상으로 어... 라니의 대상으로 한국의 대상으로 라니의 대상으로 한국의 대상으로 여러분은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은 일본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이고 한국은 한국의 여성의 여성이고 한국의 여성의 여성이 있습니까? 제가 한편을 드려준 선생님께 전해 주시기 위해 제가 전달을 드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성의 여성을 하기는 방문을 드려줍니다. 저도 적금을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니까 우리 족쌍한 회원님께 꼭 오셔서 그 문화를 해봅시다. 그리고 한국의 Hanoi, 강남입니다. 강남. 자, 봐봐. 다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Hanoi, 강남. 꼭 한국에 많이 오셔서 한국의 날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 정말 봐봐. 봐봐. 강남. 강남. 날씨가 이렇게 정말 많이 덥지만 남은 이렇게 열심히 배타한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타한 분들과 함께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슬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바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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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